네, 어쨌든 좀 요란한 노래를 하나, 저기 하나 좀 종료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, 저희는 에티게라는 팀이고요. 기억해 주세요. 동네 담배 까기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. 그녀머리 곱게 비싼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전면들이 또 나도 기웃디웃기웃 그 나라에서 다 사질되게 아침에 꿀둥이면서 또 딱지를 받았다네 날아가기 용판이면서 또 딱지를 받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내 짝이 아직 안 되고 바쁘고 가끔 날 아침에 두 번 범벼라 사러가서 갈리고 내 짝이 할 수 있을지 잠깐 이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적에 웃어 막판을 가올린다 그 아가씨 웃어서 고정의 왔음 설레임에 대게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날 뜨면 잘 보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저 함께 나가서 저 저 띄우며 일참을 했지 그 아가씨 호빵띵 그 아가씨 그 아가씨 빠른 거를 소리 맞춰 그 아가씨 그래서 아랫동네 불담대는 그만한 속이 됐네 불타꾸나 이때는 백마리 기사나가신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하늘빛이 너라다 예 그만 아 하늘빛 우리도 내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쁜다네 지금은 그전보다 더 끝난다 날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남들만 사랑해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